안녕하세요. 팔레온공원장계 판비안TV의 박판교의 변호다입니다. 2023년 8월 15일자 팔레온공원 인사 다툼없는 채무부전죄와 확인의 이익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7752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채무부전죄와 확인이고요. 원건은 광림공원이고 피고는 건설회사 원청업체고 건설회사죠. 파악이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교회가 피고에게 공솔묘지 조성 및 진입료 개설공사를 도급을 해줍니다. 교회가 공원묘지 이런 걸 하려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의한 도급 공사계약을 건설회사에게 주는 거죠. 이 교회는 대금 지급이 어렵게 되니까 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원고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영림공원이라는 원고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 회사가 다시 피고하고 공사대금을 다시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공사대금을 어떻게 지급을 하냐면 원고는 1부터 14묘역에 관한을 완성을 해서 그 소유권을 춘천시행에 이전합니다. 체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7번부터 14번까지 이 묘역에 관한 묘지 사용 관리권을 취득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원고는 2005년 3월경에 건설회사에게 이 몇 번 묘역, 몇 번인지 잘못해 보였죠. 이 묘역 중에 A로부터 묘지 사용료를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묘지 사용권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이제 공사대금 목적으로 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동그란 묘역, 이 묘역에 관련해서 이제 피고에게 모두 사용권을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A는 다시 이 묘역 중에 3, 4, 5, 5열에 관해서 피고와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맨 처음에는 원고한테 사용료를 지급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거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에게 넘겨준 거죠. 그랬더니 피고가 다시 넘겨받은 이 묘역 중에 이 구역 중에 3, 4, 5, 5열에 다시 A에게 분양 계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에게 그 묘지 사용료를 A는 지급을 한 거죠.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묘역에 관해서 사용료를 수령할 수 있는 질을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쟁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역, 문제된 이 사건 구역, 이 구역에 관한 관리비를 과연 피고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용료 수령권 안에 있다는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공원을 상대로 이 묘역 중에 일부를 이 원고 회사가 무단으로 분양을 해서 이 패비 1억 원의 부당이득을 받아갔으니까 이거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폐소를 했는데 항소수는 일부 승소를 해야 되고 2018년 8월 31일 상무기약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피고는 이 두 번의 소송에서 대물변제 및 경계계약으로 묘지 사용권한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이제 수령권한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들을 무단으로 원고를 분양한 것도 다 내가 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구역, 이 구역의 묘지들을 전부 다 대물변제 또는 경계계약으로 내가 취득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원고는 피고를 당대로 다시 공사대금 채무 부전제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공사대금이 부전제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두 변제했거나 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원심은 피고의 본안정한 항변 나 이거 나도 이거 공사대금 없다 나 다 받았다 라고 했을 때 불구하고 확인의 이익을 인정을 해서 공사대금 부전제의 확인에 승소 판결을 해주는 거죠. 문제는 원고도 이 공사대금이 책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모두 변제했거나 아니면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주장한 거죠. 반대로 피고는 나 공사대금 줄 거 없어. 맞아. 왜냐하면 나는 대물변제를 받았거나 경계로 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채무의 존재를 부전제를 모두 인정하지만 그 이유가 다른 경우에도 원고의 확인의 청구를 확인의 이익을 인정해서 적극하게 판단을 해줄 것인가 라고 할 문제입니다. 세 번을 뭐라고 하냐면 근점 채무가 없다는 점에 관해서 장사사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봐야 된다. 원심은 공사대금 부전제 확인 시 양도 계약에 따른 피고의 권리 행사 저지가 가능한 어떤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봤는데 이미 일선행 소송에서 묘지 사용료 수령 권한이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돼서 확정됐어요. 따라서 피고의 권리 행사를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용료는 다 피고 받아가니까 즉, 그리고 공사대금에 관련해서는 피고는 청구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이미 변해받았다고 주장하니까 따라서 법률적 위험도 없다.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부적법에서 각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법리는 이렇습니다. 채무 부전제 관해서 쌍방의 다툼이 없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런 법리인데 이런 법리 자체는 매우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사실관계가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어떤 사실과학의 하에서 이런 법리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건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소송을 하게 됐는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법리만 외우게 되면 실제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듣거나 문제를 풀 때 그 사례를 봐도 이 법리가 생각이 안 나요. 하지만 사실관계를 같이 기억을 하면 사실관계를 통해서 법리가 나온 그 관계를 알기 때문에 법리는 당연히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시험에 나와도 이 법리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냐에 따라서 법리는 자연스럽게 끌어온다. 그리고 법리만 기억하는 것은 실은 실제 실무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례관계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